이번 시간은 이 병합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브랜치가 같은 파일에 같은 부분을 수정했을 때 Git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봅시다 일단 이전이랑 똑같이 마스터 브랜치를 work5로 돌려보낼 거고요 reset hard, ok 그리고 openTutorials 브랜치도 work5로 보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 볼 거예요 hard, ok 됐죠? 그리고 work.txt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다가 지금 누구예요? openTutorials 브랜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openTutorials 라고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저장 네, 이거 띄우지 말고 그냥 할까요? 자, 그리고 commit 합시다 자, 수정은 이 부분이 추가된 거죠 openTutorials work6 commit 자, 그 다음 마스터로 가서 이 파일을 다시 열고 여기에 마스터라고 적을게요 저장했습니다 commit 그리고 스테이지로 올리고 masterwork6 commit 자, 그럼 브랜치가 어떤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부분을 수정했죠 자, 이때에 openTutorials 브랜치의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로 merge, 즉 병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는 것을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conflict, 즉 충돌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죠? 무섭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저장소를 보게 되면 work.txt라는 파일이 앞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저것은 충돌이 나왔다 라는 그런 뜻인거예요 자, 그리고 work.txt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공부의 힘이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 상태로 이걸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저 기호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아, 깃은 정말 친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헤드가 가리기, 헤드 옆에 있는 꺽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 헤드가 뭐예요? 우리가 체크아웃한 브랜치에 현재 가리키고 있는 버전이 헤드입니다 즉, 우리가 작업한 것이 마스터라는 텍스트였는데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브랜치에서는 똑같은 부분에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기호들이에요 말하자면 기시 우리한테 주인님, 모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죄송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 없네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죄송하지만 주인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한테 사정사정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친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만약에 내가 작업한 게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Resolve, 해결하다는 뜻이요 conflict, 충돌 즉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기 보면 ResolveUsingMine을 하시면 여기 충돌란 부분이 내가 작업한 마스터로 자동으로 한 번에 바뀌어요 그래서 there를 하게 되면 남들이 작업한, 즉 오픈 튜토리얼스 브랜치의 내용으로 바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여러분이 둘 다 편집해서 뭔가를 하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적혀있는 기호는 실제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과 내용을 이렇게 콤마로 구분하면 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작업을 끝낸 다음에 work.txt로 가서 ResolveComplete에서 Mark Resolved 해결되었음 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git 에게 나 이거 해결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결되면 여러분의 작업한 이 파일을 stageary로 올리면 됩니다 근데 자동으로 올라가요 올라간 결과입니다 예를 선택해 보면 이전에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마스터만 있었는데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부분도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커밋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버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남들이 볼 수 있게 하는 work.txt에 컴플릭트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이렇게 커밋 메시지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커밋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병합이 끝났고요 work.txt를 열어보면 이렇게 병합된 결과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공부의 힘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공부가 안내 있는 상태면 충돌이 일어나면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초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충돌이 깃이 제공하는 가장 환상적인 기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깃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깃에게 원망하는 마음과 고마워하는 마음 중에 있다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기분 좋은 기분이겠죠?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실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